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향한 고추냉이네 뚜껑 흙 갈아입니당 기름 2번 소스 양파 로스파트 트윈 두 차례에 해내면 방송이라 특별히 말하는 거 없고요 똑같고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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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하고 이렇게 고이를 쓰는 경우도 있구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 올라오거든요 아까 뜨거웠을때는 좀 더 탄력있게 올라왔을건데 지금 약간 식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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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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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남도나라 이렇게 서울에 한 명씩 들어가면 이렇게 된장하고 밥 말고는 다 미지근하거든요